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괴롭힐 것입니다 어떤 괴물인데요? 우리 이제 어떡해요? 나가면 괴물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내가 지켜줄게 우리 채널 떡상할 수 있는 괴물이 같은 멈추고 가자 저 태권도 국가대표 산비군이 있잖아요 나 믿죠? 아저씨 한 번 더 해봅시다 걱정 말아요 제가 괴물들 유인할 테니까 민정씨 잠깐 여기 있어요 또 scra워라 아무튼